네 마지막으로 트와이스 분들 인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오늘 의상이 너무 아름다우신데요. 오늘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? 어 네 오늘의 의상 컨셉은 블랙과 화이트인데 그냥 블랙과 화이트라고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컨셉은 쿠크입니다. 쿠키 앤 크림. 네 알겠습니다.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네 아티스트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마다 이곳에 계신 팬분들의 함성이 엄청났습니다.